인천 테크노파크가 인천시와 함께 다음 달 9일까지 취창업 재직 청년 월세 지원 사업 신청을 추가로 받습니다. 이 사업은 독립생활에 나선 청년 가구의 주거 안정을 돕는 것으로 홀로 사는 청년 400명에게 매월 10만원의 월세를 8개월간 지원합니다. 대상은 보증금 4천만원, 월세 40만원 이하 주택에 사는 기준중위 소득 150% 이하의 19세에서 39세 취창업 재직 청년입니다. 신청은 인천시나 인천테크노파크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뒤 관련 서류와 함께 이메일 또는 우편으로 접수하면 됩니다.